한 주간 여론의 흐름을 데이터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와이 오늘도 여론조사계의 볼빨간 아저씨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치권 인물 성대모사도 잘하시지만 발음은 더 좋으신 분 딕션천재 박영식 정치시사의 디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성대모사 한 적이 있었나요? 저희 작가님의 사전조사에 따라. 그래요? 타 방송에서. 그런 것까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차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주변에 차 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소리가 조용해서 승차감이 좋다는 얘기를 하시고 경유 SUV 타시는 분들은 약간의 소음은 있지만 덜렁거림이 또 오히려 차를 모는 재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두 분은 어떤 차를 몰고 계신지 승차감 호감도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스타렉스를 모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아이 캠핑 때문에 스타렉스를 모는데 소음과 덜컹거림이 좋다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선호하신다? 전기차는 아직 뭐 그렇게 제가 직접 오래 모은 거는 아닌데요. 소음과 덜컹거림 중에 특히 큰 SUV들은 덜컹거리는 정도가 휘청휘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좀 멀미를 좀 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덜컹거림보다는 SUV는 파워가 좋다. 그런데 전기차도 파워가 약하지 않더라고요. 순간 가속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다시 산다면 전기차. 옆에 박영식 에디터님도 SUV 몰고 계시죠? 네. 저도 SUV 몰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기차를 몇 번 운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소음이 적고 승차감이 좋아서 저도 나중에 바꾸게 되면 전기차로 바꿔야지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경유 SUV는 어쨌든 뭐니뭐니 해도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요즘엔 뭐 유가가 좀 변동이 있어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사실은 전 예전에 차량 운행해봤을 때 스틱의 추억이 있어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또 그런 거를 이렇게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손맛이 좀 있기 때문에 클러치 밟으면서 운행해봤던 그 기억을 잠시 좀 떠올려봤는데 아무튼 저는 뭐 승차감의 호감도를 굳이 따지자면 비교가 돼서 전기차 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차량 이야기로 시작을 한 이유가 이거를 지금 여야 공천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꺼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탈락한 현역 없이 무서움으로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 여당 비명행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좀 시끄러운 야당 상황. 어찌됐건 뭐 목적지는 총선이라는 목적지가 같겠습니다만 두 분은 어떤 시선으로 관찰하고 계신지 한 줄평 듣고 들어가 볼까요? 네. 아니 뭐 비명행사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최근에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그 당내에서 굉장히 큰 소란이 일어나는 듯한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이 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조율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핵심 부위에 대해서 아직 공천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결과 공천의 결과가 민주당으로서 만약에 이게 진짜 당이 정말 흔들흔들할 정도의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가면은 그러면 이제 중도 표심뿐만이 아니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잠깐 유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를.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질서 있는 것 같은데 질서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질서 있게 윤해권 질서 있게 뭐 검찰이신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검찰 독재 그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강화하는 그런 걸로 이제 귀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된다. 네. 끝까지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디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한 줄 평 한다면 한 번 연을 맺은 자동차 10년은 간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좋든 싫든 사실 여기 앞에서도 무소음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전기차도 아예 소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하나 싶고요. 비명 행사도 사실은 우리 이사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비명을 다 죽이는 공천이었다라고 또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시기상은 그렇고요. 그래서 한 번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시면 결정적인 아주 큰 결함이 아닌 이상은 환불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차량은 또 고가기도 하고. 전기차라고 해서 무소음이 뭐 무소음은 아니고 결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경유차는 뭐 시끄럽지만 또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양당 공천은 결국 저는 뭐 100% 다 완료돼서 대진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자동차는 끝날 때까지 몰아봐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선택하실 때 잘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유 SUV에 해당하는 얘기일까요. 오늘 민주당에서 아주 관심지었고 전략공천이 나왔습니다. 중성동 갑에 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컷오프된 상황. 이 민주당 오늘 공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현희 위원장은 어느 정도 이미 좀 감지를 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 대본에 있는 인물들을 제가 최근에 다 만났던 분들이어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께서도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보도를 또 종합해 보더라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당내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을 제외한 것은 당내 기류를 봤을 때 불가능한 분위기라고 보고요.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분위기였다고 보고 불가피한 분위기였다고 보고 친문 주류 사이에 있는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워낙에 또 강하기 때문에 아마 정치 고관여층들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이 전혀 신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이재명이 무슨 민주당의 주류냐 민주당의 기둥이냐 우리가 사실은 본류인데 이런 인식이 실제 친문 그리고 586들 사이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컷오프까지는 사실 저도 좀 예상하기는 힘들었는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지.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으로 전략을 주거나 이미 송파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안했는데 거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미 거절당한 당 입장에서도 불가피하고 당내 기류도 정서상 불가피해서 이런 선택이 내려졌다고 보여지고 아마 그 방증으로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오늘 어쨌든 사퇴를 했잖아요. 이 사퇴가 얼마나 당내 갈등이 큰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고 다만 임종석 실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 586 운동권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윤희숙 전 의원과 맞붙었을 때 실제 어떠한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가 더 경제를 살릴 것 같으냐라는 이미 프레임을 하나 던져놨잖아요. 그게 이 민주당의 선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결정적인 선택의 배경은 아니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코멘트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지금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공천이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다음에 억울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민주당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이런 당들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일종의 선거를 앞둔 개파 연합체 같은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중심의 어떤 대중정당 메스파티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떤 지향성으로 따지면 포괄정당에 가깝고 그다음에 당원 중심은 지금까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개파 연합체인 정당이 그 개파 간에 있어서의 갈등을 잘 봉합하고 나갔어야 했는데 아니면 그게 아니면 개파 정치를 지향한다. 그러면 당원 중심으로 대중정당의 성격을 가져갔어야 됐는데요. 당원 중심 정당으로 전화하는 데에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개파 간의 갈등이 이와 같이 충돌적으로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분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권익위원장 공천과는 또 다른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그렇게 공천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큰 소음들이 밖으로 삐져나오면 글쎄요. 여론이나 민심에 미칠 영향이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거란 얘기를 하시려는 거죠.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갈등은 피해 같지만 현역 불패로 귀결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방송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밖에 안 남아서 30초씩 짧게 진짜 한 줄평해 주시고 유튜브로 넘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현역을 살려줬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두 분 어떻게 한 줄평해 주시겠어요? 이건 이제 29일 특검 법 재표결을 의식한 현역 컷오프를 피한 공천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표관리. 그렇죠. 표관리에 들어간 거라고 실제 보이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 덕분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게 된 현역 의원들은 처음에는 이 논란이 터졌을 때 이거 뭐냐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뭐랄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정치가 참 어떤 측면에서는 웃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사님은요? 노른자위 지역구에서의 물갈이를 준비해서 지금은 현역을 유지하는 그래서 사실은 물갈이를 위한 정지작업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봤습니다. 물갈이를 위한 정지작업. 이거는 tk 남은 공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음공천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앞에 짧게 저희가 두 분의 코멘트를 들어봤는데 지금 뭐 29일 그러니까 모레예요. 특검법도 재표결도 앞두고 있고 표관리 차원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충분히 몇 달 전부터 예상이 됐던 공천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게 없는 거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면 못 먹는 박상에 모래라도 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역 의원 신분으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컷오프가 됐다. 이러면 좋은 마음으로 표결할 의원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표결을 들어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실제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의 정치적 리스크를 떠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을 대부분 살려주고 재표결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tk와 pk 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어쨌든 그쪽을 텃밭으로 국민의힘이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역 의원들을 다 컷오프를 해버리면 속가내기를 하면 물론 혁신공천 차원에서 하셨다면 저는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줘서 좋을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다 잘라내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개혁신당으로 가거나 새로운 선택지를 또 그 유권자들에게 주게 되면 어부지리로 민주당에 당선되는 것도 또한 막아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전략 차원에서 분명히 현역 의원들을 대부분 살려두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이미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쇄신 혁신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적은 소음을 유지하는 공천 정도로 방향과 가닥을 잡았다. 이거는 그리 신기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사님도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 아까 사전 정지 작업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게 소음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국민의힘도 트러블이 있었죠.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더니 갔던 지역구에서 책임당원들이 싫어한다. 항의를 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은 일은 아니거든요. 작은 일도 아니고 만약에 그 항의가 계속된다면 사실은 낙동감 매트를 탈환하겠다 하는 것들은 목표는 좋았지만 사실은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일부 중진들을 은퇴의 길로 안내하는 그런 물갈이가 지금부터도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굳이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어느 정당이 일방적으로 공천을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타당하지 않고 아까 시사에디터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 끝난 다음에 대진표를 짜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본선 끝나서 그 결과를 보고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감안을 하자면 이게 전략으로 고려했다면 좋은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사님과 마찬가지로 차는 끝까지 타봐야 되고 공천이 완벽하게 본선 대진표가 나와봐야지 그때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75에서 80 정도 공천이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 차라리 재포교를 통해서 쌍특검이나 이런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통과되는 정치적 리스크라는 어떤 큰 부담을 안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조용한 공천을 통해서 상대 쪽은 어차피 시끄러울 거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현역들을 속가내거나 친명계 중심으로 만약 공천을 한다면 저쪽은 잡음이나 갈등들이 많이 부각될 것이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실제 전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치적 이해들실 측면에서는 아마도 이 전략이 현재까지는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봤을 때 먹혀 들어가고 있다면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틀 뒤에는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특검법 재표결이 끝나고 tk 공천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거든요 영남권 공천 결과를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이거는 말씀해 주신 표관리의 연장선상으로 두 분 다 보시나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건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대목을 보고 나면 민주당이 시기를 너무 밀어왔고 조율을 하다가 잔고 끝에 악수 둔 건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표결을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민주당조차도 인식하지 미리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재표결에 들어간다 설훈 의원 어떻게 할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설훈 의원 지금 최고위원 회의 끝나고 내일 탈당한다고 이미 기자들한테 릴리즈를 했잖아요 예고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지만 아 나 못 먹는 김에 재라도 뿌리겠다 싶은 심정으로 반대표 던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보자면 원래는 180석을 민주당 쪽에서는 모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탈표가 생기면 200석 오바를 노리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현역 의원들 컷오프가 나온다면 기분 나빠서라도 반대표 던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을 생각해보면 그동안 너무 시기를 따진 것도 전량 미스가 결과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측면 좀 아쉽고 그냥 전공법을 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권한쟁이 심판 청구나 이런 방법으로 시간 연장해서 회기를 좀 조율해보려고 했던 노력이 좀 물거품이 돼가는 것 같아서 아마 특검법 통과나 이런 것들을 바랐던 국민들이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사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이슈가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정심판론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부정률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나치게 김건희 여사의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사실 핵심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보여줄 만한 카드가 지금 분명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뒤에서 다루실 수도 있겠지만 의대 정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발빠르게 다른 목소리들을 좀 내주고 야당으로서의 좀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여지지 않아서 또 이탈하는 어떤 지지세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으로 보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과연 김건희 여사 이슈 이외에 다른 어떤 국정현안을 가지고 정부와 이렇게 파이팅하는 모습이 과연 있느냐 또 민생을 위해서 좀 목소리를 내는 게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본다면 너무 자당 내에 공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함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다른 현안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또 김건희 여사 논란을 집중해 보면 다른 논란도 터져 나왔습니다 고가의 양주, 명품 화장품 세트, 전통주와 책 김 여사가 다른 선물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혹들은 현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은 이런 의혹들이 이게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일단은 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표계사안이 일단 중요하죠 그렇게 따지면 일단 이와 같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반영이 되어 있는 똑같은 곳에 계속 똑같은 폭탄을 터뜨려도 사실은 그건 이제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에너지를 모아서 다른 이슈에도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른 이슈에 관여되어 있는 유권자분들에게도 어필을 해야 거기서 호소를 해야 또 민주당도 잘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로 이슈 하나로 그 선거를 그냥 다 이길 수 있거나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쉬운 건 11월 말에 디올백 보도가 나오고 나서 지금 3개월 가깝게 김건희 여사께서 두무불출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실제 이것을 의제 삼아서 어떤 공론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든지 이슈 파이팅이 되는 것은 민주당만 외치고 있거나 범야권 쪽에서 문제를 삼거나 시민사회에서 이걸 의제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사실 지금 이 문제를 다루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게 특검법 재표결에도 큰 영향을 새로운 보도가 나왔다는 것도 영향을 제한적으로 줄 것 같고요 유권자들에게도 이 의혹이 뭔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각자의 투표 효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찌됐든 이 보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집자면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KBS 대담에서 검색대가 없었다라고 한 부분은 이미 탄핵됐다는 겁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었다라는 거고요 이건 대통령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검색대는 아크로비스타 내에 존재했고 당시에 검색대를 통한 보안검색이 이루어졌다는 게 재확인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혹여 이 의혹을 놓치고 지나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희가 얘기한 거라고 오해하실까 봐 더불어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재형 목사의 주장 중에는 김건희 여사의 비서와 통화를 해서 여러 선물들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경로가 경호 직원인 경우도 있지만 아크로비스타 그냥 경비원인 경우에도 선물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주장을 보면 경호와 보안의 어떤 허술함이 도를 넘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디올백을 받기까지 한 번의 선물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어떤 여러 차례와의 교류가 이 최재형 목사라는 분과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대통령께서 박절하지 못하니까 그랬다라는 말도 역시 탄핵되는 거여서 이 새로운 보도에 주목을 하시는 것은 각자의 자유이나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보도들이 살라미 전술처럼 나오고 의혹 제기가 이어진다는 건 유권자에게 제한적으로 지금 영향을 준다는 점이 조금 우려가 되네요 네 두 분 다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고요 역시 중요한 건 민심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여야 공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표 확인해 볼까요 예예예 이 조사는 jtbc가 메타보이스 의뢰해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문제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24에서 25일 양일간 조사가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은 공천을 잘한다가 44 잘못한다가 44 동률입니다 그러네요 예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잘한다가 31이니까 차이가 좀 나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무려 13%포인트니까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훨씬 좋습니다 잘못한다가 민주당은 60%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격차가 좀 있습니다 16%포인트 격차로서 잘못한다라는 어떤 그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결과를 공천의 결과는 사실은 당선에서 봐야 되는데 다 연결되겠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사실은 지금 어떠한 타혈음이 나는지 또 누가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안 보실 수가 없죠 언론에서 계속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거의 지금 두 배지 않습니까 31대 60이니까 이렇게 되면 세상으로도 확인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천에서 실패하고 본선 가서요 이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공천에서 이미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분들께 이게 메뉴를 차려놓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당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메뉴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국민께서 보시기에 이게 이상하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지지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 말고 조금 약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약간 관망세로 빠집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당 지지도가 그럼 어떻게 나왔나 정당 지지도요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이게 2차 조사인데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30 더불어민주당이요 8%포인트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를 넘어서 국민의힘이 우세한 거거든요 둘 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런데 이제 전화면접 조사에서 뭐 이렇게 오차오미에서 이제 지난 조사에서 오차오미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우세하다 8%포인트면 이제 오차오미를 넘어섰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도에서의 움직임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강고하게 지지하시는 그 코어 지지층이 지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계신 분들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얼마든지 보고 언론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평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2주 전에는 이게 39대 35 그러니까 국민의힘 39대 민주당 35로 오차오미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차오미를 벗어났고요 그 격차가 중도에서 지난 1차 조사 2주 전이었는데요 거기에서 국민의힘 29 민주당 34니까 수치로만 보면 오차오미 이내이긴 하지만 오 민주당이 지지 않네 중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게 지금은 이게 오차오미 이내이긴 하지만 또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25 이렇게 되니까 중도에서요 중도에서 마치 이게 크로스되는 것처럼 보이니 전체에서 따졌을 때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야 공천평가 정당 지지도까지 우리 에디터님 해석도 한번 들어볼게요 글쎄요 저는 뭐 앞에 저희 코너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평가가 살짝 나오긴 했는데요 전기차와 suv 얘기하면서 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당의 공천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혁신공청이라는 게 양쪽 다 실패했다고 보고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혁신 쇄신 개혁 이런 어떤 새로움이 공천에서 있는가에 대한 대목인데 특정 지역구 몇 개 뽑아서 여기 새로운 힘을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천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과연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쇄신의 이미지를 가져다 줬는가 물론 한 8할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현 시점까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양대 정당이 좀 자문자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천이 현재까지 그렇게 개혁적이었다? 아니라고 다들 얘기할 거거든요 물론 방송 나와서 아전인수격으로 이 지역구 보세요 여기 새로님을 들어갔습니다 현역 의원 속관했습니다 이거 혁신적입니다 라고 얘기한다 한들 저희 같은 사람은 안 믿어요 일단 안 믿게 되고요 민생을 살릴 전문가 언론개혁의 적임자 검찰개혁의 선봉자 이거 제가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이 들어본 문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메시지에 어울리는 인재 영입과 공천도 일부 있었겠지만 그 메시지가 전체는 아니거든요 각종 갈등이나 잡음들을 커버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역대 선거를 봤을 때 뭔가 놀라움과 충격을 연속적으로 안겨주면서 와 진짜 이 정당이 변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혁신은 양대 정당 제가 판단에겐 모두 없다 이 대목을 각자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오너 중심의 공천입니다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 어떻게 보면 오너들을 위한 공천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알짜배기 지역구에 들어가는지 저는 전혀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람들이 알짜배기 지역구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건 관심이 있거든요 보면 용산 비서관급들이나 검사 출신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그동안 충성적인 발언을 했던 분들은 단수 공천을 받았거나 지금 경선과도 유리한 분들 많아요 특히 현역훈련들 중심으로 더 많고요 아마 주목하시진 못하겠습니다만 최상병 수사무마 의혹에 관련된 핵심 인사들 제 기억으로는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방부의 신범철 차관의 경우에도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대통령에 대한 일정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관련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단수를 받았어요 이런 걸 주목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부정을 한다 해도 이번 공천 중에 절반 이상은 찐명 위주로 공천되고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치상으로 봐도 수치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공통점 두 가지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데 왜 국민의힘이 크로스하고 유독 민주당보다 높느냐 차이점은 누가 덜 시끄럽냐 누가 더 시끄럽냐의 차이점이라고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이걸 보면 현역 의원을 10%도 날리지 않은 국민의힘의 경우는 당연히 안 시끄럽고요 현역 의원 수가 절대다수로 167석에 버금가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을 날리게 되면 당연히 시끄럽죠 그 비중이 훨씬 더 치중해서 언론이 포커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라는 얘기가 나와서요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됐던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좋아질 기미도 그닥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집안싸움 계속 보도되면 자연스러운 지지율이 빠지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전반적인 전체 분위기를 보려면 본선이 다 나와야 이런 평가도 가능한 건데 현 시점까지는 양당 공천 다 혁신 없고 오너 중심이고 누가 더 시끄럽려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사님 그러면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은 어디로 갔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빠지는 건 아니고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되게 스윙보터들이 많죠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에서 이렇게 시소를 타듯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비례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제3지대 신당들 또 여야 위성정당 통합정당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비례에 관련한 셈법도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될 것 같은데 비례에 관련 민심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jtbc 메타버스 조사에서 나오는 비례는 이게 지난 2주 전에 1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9 그리고 국민의힘이 30이었으니까 거의 붙었습니다 1%포인트 격차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빠져서 27 그런데 국민의힘이 4%포인트 좋아져서 34입니다 그러니까 7%포인트 격차하니까 이것도 오차감회를 넘어서는 격차가 벌어져 버렸어요 또 벌어졌네요 이것도 같은 조사에서 일부 그러니까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난 조사에서는 8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6 나왔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지난 조사에서 2였다가 지금 3 나머지는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이와 같이 잘 모름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잘 모름 좀 줄어서 이제 그 무당층으로 사실은 비례를 어디 찍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조금은 국민의힘으로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지만 비례정당이니까 국민의 미래가 되겠죠 이쪽으로 좀 가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따진다면 비례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연합이죠 비례연합정당을 만든다는 것이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라는 단일한 그냥 그대로의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연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민주당 여기 안에 이제 세진보연합과 또 진보당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오히려 그 연합하는 효과가 시너지를 얻고 있지 못하는 상황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봐야 될 텐데 그걸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내척 갈등이라든지 이런 파열음 내홍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측면도 일부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얘기가 여기도 연동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녹색정의당이 빠져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걸 좀 일찍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임박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물이 흘러가듯이 되고 있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에디터님은 비례 관련 민심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비례 쪽이 사실 그 양당의 지역구 공천이나 이런 것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화제성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양당 비례 정당 지지도는 이미 뭐 이사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특별히 언급해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다만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이쪽은 많이 낮아요 네 많이 낮아졌고 개혁신당도 이 지지도에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왔다고 보세요 글쎄요 새로운 미래 쪽은 1%여서 더 심각한데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지지도와 인지도가 있는 핵심 인사들이 일단 눈에 띄는 게 이낙연 대표 정도인 것 같습니다 화제성도 사실 좀 떨어져서 개혁신당에는 당연히 화제성 입장에서 밀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분들이 따로 하는 과정에 유권자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비트인트가 찢어진 거 그렇죠 설 연휴 전에 사실상 합당한다고 했다가 합당 파기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고 비례 정당을 보면서 이게 과연 양당 정치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요 특별히 새로운 미래의 경우에는 결별 선언을 이쪽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책임론에서 사실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낮게 나오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의 인지도 사실상의 합당 파기 프레임을 누가 먼저 던졌는가 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양당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두 쪽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개혁신당에는 어떤 것이 개혁이었냐는 질문을 던질 것 같고요 새로운 미래에는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조롱이 아니니까요 새로운 미래에는 어떤 새로움이 있냐 그리고 미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양당을 대신할 수 있는 세력 잘 모르겠어요 이미지가 이미 탈당파 더하기 합당파기파 이런 식으로 새로운 미래가 되어버려서 이미지가 굳혀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역량과 능력이라면 거대 양당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들이 이분들이 될 수 있나라는 그 현실적인 물음에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미래는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개혁신당은 김종인 위원장까지 모시고 와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도요 너무 반복적이고 낡은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매직이 여러 번 있긴 있었어요 그 매직은 이사님이 말씀해 주실 건데 그 매직은 큰 정당에서 비롯됐던 그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김종인 매직이라면 저는 인정합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번에 김종인 매직이 가능할까라는 거는 아마 여의도에서 좀 오래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당의 어떤 토양이나 환경 그리고 합류의 시기 이분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작용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 할 때와 지금 사뭇 다 달라요 그래서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한 배경은 뭘까 이걸 또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유권자들이 현명하시니까 평가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판단이 6% 안에 또 들어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과 이준석 이 두 정치인이 손잡은 거는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너지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이 사실은 양대 정당이 내부 컨벤션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경쟁력 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3지대 정당들이 지금은 지금은 기지개를 켜기에는 너무 외부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압박당하고 있는 거는 아마 2월까지는 계속해서 압박이니까 조금 지나서 3월 들어갔을 때 두 정당이 대진표가 다 짜져서 더 이상 내부 컨벤션을 빡시게 안 할 때 유튜브여서 날것들대로 표현이 나오고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안 할 때 열심히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제3정당이 조금 회복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데 방금 에디터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코어 지지자들의 구성을 볼 것 같으면 조금 연령대가 30대 이렇게 남성 전문생이 많죠 30대 남성 중심이고요 그게 전파된다고 했을 때는 20대 남성 쪽 방향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김종인 이분이 오신다고 했을 때 공관위원장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30대 남성들의 욕구를 정치적인 욕구를 해소하면서 이게 다른 쪽으로 40대 또 여성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가치를 담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게 지금은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두 분 다 오늘은 의견이 좀 비슷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원래 비슷했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뭐냐 우리 에디터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김종인 위원장 이분이 자기가 힘을 발휘할 때는 되게 큰 정당에서 개파 간 갈등이 좀 센다든지 이랬을 때 중심을 그러면 그 개파 간 갈등이 사실은 전체 배를 침몰시킬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등장해서 약간 접착제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이건 이렇게 하자라고 이거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야 돼요 있는 거에서 다듬는 문제가 아니에요 접착제에서 창조가 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럼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서 없는 거를 새로 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그릇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바로 앞에서 만나본 조국 전 장관의 조국 신당은 매직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어려운 질문이고 그리고 창당한 지 얼마 안 된 분을 뭐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사실 jtbc 메타보이스 조사에서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에 대해서 잘잘못 평가를 한번 해봤더니 잘못함이 64 잘함이 29입니다 이렇게만 따지면은 부정 여론이 높아 부정 여론은 상당히 두텁다 그런데 잘한다도 29면 30 정도 되니 이거를 힘으로 어떻게 비례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진보에서는 50이 잘한다고 했어요 보수에서는 81이 잘못한다고 했습니다 보수가 세죠 보수가 세죠 보수가 세죠 그런데 진보에서도 반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44대 50으로 50은 잘한다고 했습니다 44는 잘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도에서요 지금 아까 잘못한다라는 63의 그 비율이 중도에서 그대로 반영이 나타나고 있는 게 62% 중도의 62%가 잘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조국신당은 이게 나눠지는 게 굉장히 다르네요 그 얘기는 뭐냐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분포비가 보수 쪽에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확장성에 있어서 아직은 확실히 무엇인가를 얻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창당과 관련돼서 창당에서 이슈 프리미엄을 확실히 가져가느냐 그래서 좀 예전에 보면 국민의당 수준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행보와 메시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 추가 질문 드릴게요 그럼 민주당의 지금 공천을 둘러싼 이 조금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은 조국신당의 지지율과 연동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건데요 사실은 조국신당은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제시를 하는 거는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를 좀 잘 비판하겠다 잘 때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데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표는 전부 다 민주당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현역들을 받고 주요 인사들을 받아서 지역구 출마를 하고 그리고 비례를 노려야 되는 거라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이죠 밀어내야 되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이게 개파간의 트러블이 공천과 관련된 내홍이 격화되면 조국신당 방향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을 길은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정말 큰 변화가 있을지는 봐야 되는데 가령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대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이거는 뭘 보면 되냐면 2020년도에 열린민주당을 보면 됩니다 열린민주당이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중도주의를 배격하자 중도주의가 안 된다 그래서 매운민주당을 이야기하면서 열린민주당이 나왔었죠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해서 그런데 지지도가 어쩔 때는 비례 지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의 한 15 이상 나오는 적도 있었습니다 14, 15, 16 그래서 당시에 비례 득표율 예측에서 갤럽이 12를 얘기했습니다 12%를 얻을 것이다 12% 얻으면 상당히 많이 얻는 겁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비례 득표율은 5%대에 머물렀습니다 열린민주당에 많이 낮았어요 예상보다는 맞습니다 그리고 두 자릿수 의석을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석에 머물렀습니다 당시에 정의당이 5석이었으니까 그것보다 낮았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그러면 조국신당은 그와 같이 국민의당 수준으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라는 어떤 외생변수라는 게 있죠 거기에서의 내홍 이거를 이용해서 타고 올라가서 과거 2016년에 국민의당처럼 38석을 얻은 국민의당처럼 커질 것인지 아니면은 2020년 열린민주당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단단해지고 대우를 유지하는 속에서 위축될지 3석 정도로 이거는 앞으로 좀 봐야 됩니다 국민의당처럼 될 것인가 열린민주당처럼 될 것인가 에디터님 해석은요 저는 전자라고 보는데요 방금 이제 국민의당 말씀 주셨으니까 그럼 매직? 근데 이제 조국신당 매직이라기보다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조국신당이 국민의당처럼 어떤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구 선거를 내면서 동시에 비례득표에서 정당 중에 2등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환경이 좀 달라요 환경과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동등 비교할 수는 없는데 성적은 유사하게 다크호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조국신당이 비례정당 득표율 중에는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가 동정론이고요 두 번째가 민주당 지지층 중에 더불어민주연합이거든요 오늘 이제 이름이 확정됐으니까 더불어민주연합에 있는 세진보연합에 세진보연합에 표를 주기 싫다 혹은 더 나아가서는 운동권이나 강경진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진보당 쪽에 내가 왜 표를 줘야 되지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또 더불어서 민주당의 내홍이 있는 게 짜증난다 지역구는 어쩔 수 없이 찍을 사람 없어서 니네 줄게 의리로 주는데 비례정당은 나는 확실히 내가 찍고 싶은 사람 찍겠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약간 비토의식이 있는 정서층 특히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아마도 조국신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두 번째가 그런 거고요 첫 번째 동정론은 약간 좀 다른데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내가 조국 전 장관을 지키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는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은 신당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표를 줘봐야지 그리고 더불어서 민주당은 잘 못 싸우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뚜렷한 선명성이 강한 선명 야당 조국신당을 찍겠다 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있을 거고요 중도 무당층 중에서도 딱히 정치적 성향은 없지만 검찰의 수사 행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가족 자체를 몰살시킬 수가 있냐 더불어서 비교가 된다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면 사모펀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기소조차 하지 않고 표창창 하나로 조국 일가를 말살시켰다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이 조국만 있어? 나는 그런 중도 무당층 중에는 좀 안타깝다 그래도 한 번 해본다고 하는데 명예회복은 시켜줘야지 나는 약간 진보 성향을 갖고 계신 무당층 중에는 일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쏠린다면 아마도 조국 신당이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조국 신당의 목표는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열석이라고 했는데 열석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열석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아까 조국 전 장관께서 하신 인터뷰 잘 들었는데 제가 이제 조언 아닌 조언을 감히 드리자면 지금 출마 의사를 몇몇 인터뷰에서 밝히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의 출마 신당에 합류하는 인재영입 위원장이시니까 신당에 합류하는 인재영입 인사들이 속속 들어올 텐데요 그분들은 조국 신당에 간판을 달고 당선 여부를 가름하게 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의 명예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주고 조국 신당이 더 약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불출마하셔야 된다고 봐요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남아주셔서 이분을 보고 조국의 얼굴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국 신당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조국 신당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오해도 없이 본인이 불출마를 하신다면 저는 아마도 열석까지도 범접할 수 있는 파괴력을 이 정당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얘기가 굉장히 뜨겁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민심은 아이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